이거 컴퓨터 안켜지는데 어 고장 났어 사실은 파워선만 뽑아 놓은 거지만 크크크 그럼 게임기나 다른 거 없어 없어 응 이미 비싼 건 물품 보관함에 다 맡겨 놓았지롱 크크크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 뭐야 재미없어 재미없으면 당장 거 많이 나가줄래 나 이거 가져도 돼 되겠냐 그리고 누가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래 아 왜 많으니까 하나만 달라고 존나 치사하네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크크크 야 문 잠가 자 오늘은 예절 교육을 해볼까요 크크크 에휴 넌 결혼 못하겠다 보니까 뭐 너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생각 없이 결혼하는 것보단 낫지 크크 뭐 인마 왜 사실이잖아 크크 자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그림 그릴까 아니면 인형 가지고 놀까 유튜브 볼 건데요 아 힘들다 그러게 그냥 배달음식 시켜서 올리면 안 되나 그 편이 더 조상님도 좋아할 것 같은데 크크크크 그걸 말이라고 하냐 크크 조카들 세뱃돈이랑 이것저것 계산하면 에휴 왕창 나가겠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오랜만에 친척분들 보니까 좋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에휴 빨리 집에 가주지 않으려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회의 를ains 와이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